우우! 배떡이다 진짜 맛있겠다 베베베베베 요즘 핫 패 베rib베베떡 예 심란다 맛있겠다 혼자먹기 심심한데 오리온한테 전화해볼까? 오리온 어? 오박희누나네 영통이야? 뭐야 outfits 오박희누나 오리온 어디냐 오 너 이거 봐라 아 뭐 뭐 제 떡국이 야 어 벽혀 없죠 맛있게 지옹 품어 시켰 또 어 걸이 부모져요 좀 아 부모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신문장? 배떡, 붐무자 맛있겠다 맛있어? 붐무자 맛 어때? 맛있어?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? 좋겠다 와 미쳤다 단무지 와 단무지 맛있겠다 여기 소스가 꾸덕하게 묻어있어가지고 여기 소스가 꾸덕하게 묻어있어가지고 진짜 시크하면 장난 아니야 우와 장난 아니다 붐무자야 이것도? 붐무자 붐무자 베이컨 추가 어 뭐야? 그거 시켰어 지금? 근데 시켜먹은거야? 엄마가 시켜먹어도 되는데? 응 엄마가 시켜먹으래서 시켰는데 너 혼자는 시켜먹어 너도 빨리 와 너 이 시간에 맞춰서 시킨건데? 나 없는데 왜 시키냐고 나 지금 몇 번 나가는데 그때까지 배떡이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진짜 다 먹지 마라 붐무자 꼭 남겨놔 붐무자 한입 더 붐무자 몇개 들었어 여기 많이 먹어 맛있겠다 음 넘맨짱 여기에 소세지랑 메추리알도 있던데? 소세지랑 메추리알도 있어? 소세지랑 메추리알도 있어? 우와 미쳤다 이거 봐 소세지 거기 따끔하긴 있어 소스 한가득 진짜 혼자 다 먹지 마라 근데 매워 그거? 이 로제소스가 대박이야 로제소스 대박이야? 근데 진짜 매콤한게 크림같이 약간 느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매콤해 그래서 마지막 끝은 매워 매워? 끝은 매워? 진짜 맛있겠다 오 죽음면 먹어 오 우동면 같다 대박 이면 진짜 우동면 같아 우동면 같아 나 우동면 진짜 좋아하는데 쫄깃쫄깃 우와 철랑쫄랑 이것만 먹으면 돼 튀김이랑 같이 먹을게요 튀김이랑 같이 먹을게요 우와 튀김도 같이 먹냐 우와 튀김도 있어 우와 난 진짜 집간다 집으로 다 간다 먹지마 다 먹지마 지금 간다 껐네 난 그 사이에 여기 안에 있는 메추리알을 다 먹어야지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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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엄만가?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너 뭐야 오리온 너 방금 태권도 학원이었잖아 나 배떡 먹으려고 달려왔다 하 그렇게나 빨리?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우와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 해야겠다 하 하 아 숨겨진 재능 발견 하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배떡 많이 먹어 오 배떡 우와 대박 우와 주먹밥도 있고 튀김도 있고 대박이다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땅 오 음 엄청나지? 음 진짜 장난 아니지 음 맛있어 음 음 음 치즈스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와 붕모자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음 음 소시지도 있어 소시지도 먹어 우와 붕모자 이거 말로 만들었는데 진짜 쫀득쫀득하고 장난 아니다 엄청 맛있어 진짜 장난 아니지 음 얼마나 빨리 뛰어온거야 내가 너한테 영통 끝난게 30분인데 31분 1분만에 왔어 대박 달려오길 잘했네 진짜 후회없이 달렸다 주먹밥에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찍어 먹으면 대박 이 맛이 말이 안된다 음 너무 맛있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핫해가지고 먹어보는 겁니다 일단 음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 음 막 뛰어와서 배떡 먹었으니까 대성공해야겠다 배떡 맛이 진짜 성공적이다 뛰어와서 배떡 먹기 대성공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